최초대 볼카 당한 사람이 볼카를 하고 온 사람 최초대 볼카 당한 사람이 볼카를 하고 온 사람 인스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로? 몇명 들었어요 몇명? 저 지금 2000명이 넘었어요 원래 몇명이였는데? 200명 와 진짜? 와 진짜?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더씨를 통해서 볼카 당하게 된 백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신 오더씨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오더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입하 주소는 여기에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녁한 방법은? 오늘 저녁은? 휴대전으로 가위로 잘라주세요. 두 명이세요? 네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감자의 사기 나서 잎이 나서 가위가위 포 하나 빼기 가위가위 포 하나 빼기 도움드립니다.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아시겠어요? 저는 마녀라라테를 따뜻하게 주세요. 바위바위보 하나 빼기 감사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감자의 사기 나서 잎이 나서 가위가위 포 하나 빼기 어쨌든 보낼게요. 아이스 아메리카아라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아라 아이스 아메리카아라 감자유산 이나서 이나서 가위가위 포 감자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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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산해서 그냥 계산해서 그냥 계산해서 계산해서 감자유산 이나서 이나서 바위가위 포 하나 빼기 하나 빼기 결제고가 되겠습니다 주문하시라 일본사님 주문하시나 나왔습니다 네 으쩌 엠 에이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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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boys 20 2면소님 주문 as 교수님 아이들이 황 이맛 이맛 에이쿻 조금뒤 2번 3만 손님 주말 중전 나왔습니다. 아... 2. 3. 3. 3. 맛있게 드세요. 3. 3. 4. 5. 5. 6. 6. 5. 6. 아 똑같지? ? 형! 이떼 impeach 어잉! 응 안되нуть 아아?! perpendicular 이따가OL 인갯래 자세히 부탁드려요 끝만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맥 소맥? 멕시코 포코아 아이디 아이디 수빈 실수하러 ㅋㅋ ㅋㅋ 빙픈 쓰레 빙픈 쓰레 빙픈 쓰레 빙픈 쓰레 빙픈 쓰레 빙픈 쓰레 강아지를 따라해 주세요 가장 잘하시는 분께 커피 10잔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열 잔! 강아지 물 마시는 거 강아지 짖는 거에요 강아지 산책하는 거 어허허헣 아 흐흐흫 아 쩌 이거 에그 3번째 강아지 꼬리 아재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사과입니다. 니가 뭘 잘했다고 그래? 니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사과가 재미있네. 사과가 엄청 재미있네. 사과가 재미있네요. 애플잼. 사과가 재미있네요. 사과.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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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쓰는 카페인데 목소리가 너무 커. 제가요? 아씨 말거에요. 노랑배딩이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아니 형인데 목소리가 원래 좀 큰데. 아니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혼자 카페에서 소리를 질러요. 아는 사람인데 얘기하면 돼 지금. 우리 형 같은 거라고요 형. 넌 목소리가 크니까. 이 시대에 무슨 노랑. 목소리가 컸어요 이 형이? 저분 유명하신 분 아니세요? 어? 알아요 이 형? 아씨. 아유 유튜브 하더니 요즘 유명해졌네. 어? 유튜버에요? 네 유튜버. 아 진짜? 못봤어요? 구독자 몇 명. 거의 20만 되는 거 같네. 진짜? 이거 요즘 잘 나가서. 아 이거 노랑배딩이래요? 그니까. 아 이거 20만 됐어? 20만 됐대네 이제. 20만 됐으니까 행가리 한 거 어때? 행가리 다 같이. 아 이 분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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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가운데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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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하나 둘 셋. 원작. 인션. 몰카. 원작. 콘텐츠.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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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형 행가리? 몰라요 이 분? 네. 이 유튜브 하던 이 형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이 분 몰라요? 이 분 몰라요? 나도 모르긴 하는데 이 분이 무슨 콘텐츠 찍은데? 이 형 몰카. 아 몰카 콘텐츠? 네. 유튜브 몰카 몰라요? 이 형 되게 유명한데? 유튜브 몰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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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도 몰라 내보았을 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니겠어요? 그 뭐. 유튜브 같은 거. 올레 카메라. 아. 누구를 찍는 거 같아? 올레 카메라를 지금 우리가. 아. 아. 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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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친구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연이. 네네네. 저희가 지연씨 의뢰를 받고 이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를요? 누가 있다면 이걸 우리 행마들한테 이거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동선이 우리가 낚싯줄을 닫아서 낚싯줄을 닫았는데 어쩐지 어쩐지가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저도 계속 상업하게 안 돼가지고 유튜브 몰래카메라 저희는 유튜브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오도시라는 채널이고 이분은 저희를 도와드리러 오는데 이분도 저희한테 한 번 속은 분인데 몇 달 전에 에너지 왔어요. 몇 달 전에 속은 분인데 우리가 불렀어요. 같이 속이자고. 아 그럼 이 분 같이 이분은 여기 카페이에요. 진짜 사장님. 진짜 카페 사장님. 그런 거 근데 왜 하셨어요? 장갑도 아직까지 끼고 계셔. 아 그럼요? 아 장갑 끼고 있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따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고 네. 이걸 영상으로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도 될까요? 본인 나온 거를? 아 진짜요? 네. 저 유튜브 올라가고 네 유튜브 올라가요? 상관없어요? 데뷔. 데뷔. 뭐 유튜브 하세요 혹시? 아니 아니요. 유튜브는 안 하시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건 하시고? 네. 그럼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